지난해 광주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오피스텔 공실률은 17%로 연초 대비 2.6%포인트 증가했고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1.6%포인트 오른 12.2%를 기록했습니다. 또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 역시 4.3%로 연초보다 2.3%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편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일부 상권의 경기 부진과 임차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.